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생긴 합이라고 했죠? 이거는 지구의 공전으로 자전공전의 개념이 우리 인간으로 치면 어떤 개념이겠어요? 자전은 내가 스스로 내가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전이라는 건 나잖아, 나 나를 중심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요 공전은 뭐냐 하면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야 우주의 질서 같은 거지 자연의 질서 같은 거죠? 사계절이 생기잖아, 공전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객체로 보면 나라는 이게 내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건 나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내 스스로 막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여 그렇죠? 그건 완전히 내 내면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공전은 뭐냐 하면 이거는 세상의 문제야 환경의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너의 관계란 말이야 너라는 건 바깥 사람도 되고 자연도 되고 그렇죠? 이게 뭐냐? 시공간이야, 시공간 그렇죠? 그렇죠? 1년,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환경 내가 어디서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죠? 미국 가면은? 미국에 있는 거죠? 공간이잖아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야 크게 봐서 이건 온전히 나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렇죠? 내 내면에 해당되는 거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 그러면 내가 예전에 강의를 했잖아요 나하고 너 하면 이건 관성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조에 관성이 없으면 어떤 거야? 너가 없는 거야 내가 자전하는 거야 내 스스로 자전하는 거야 다만 너가 없진 않지 너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가 없는 게 아니라 뭐야 내 중심으로 너를 본다는 얘기야 그렇죠? 내 가치관에서 너를 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야? 자전히 우선한다는 거야 스스로 스스로 돌고 있는 게 우선하는 게 관성이 없는 패턴인 거고 관성이 강한 패턴은 내가 없는 거야 그냥 너만 본 거야 너의 생각 너의 환경 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 이런 거지 일지가 육합이다 하면 연애사로 보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월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 선택되어진 거잖아 선택되어진 거잖아 부모가 선택해서 나를 낳은 거잖아 그런데 일은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나서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남남이라고 하는 게 그거야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 일시는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크게 보면 일시는 자전적인 영역이고 연월은 공전적인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일단 이 합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일련을 보자고 인 요 인 쉽게 쉽게 가자고 우리가 이 명리를 처음에 공부할 때 띠를 공부할 때 뭐부터 시작돼요 자축김묘 진사범이라고 가잖아 우리가 짚을 때 자축김묘 진사오미부터 시작한 이유가 뭐겠어 원래는 1년의 시작은 2년인데 그러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작의 동량이라고 그렇지 이게 동지의 시작이라고 동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음량의 시작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자축김묘로 간 거란 말이야 자연의 어떤 그 음량적인 기후적인 그런 환경인 거고 임묘진으로 간다는 거는 이건 사람 위주야 인간 위주인 거단 말이야 인간 위주인 그러니까 이런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낸 게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원래 본질은 뭐냐면 농사인 거 같아 입춘 이게 이제 농사의 시작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고 인간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자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 인간이 그죠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설치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연의 시작은 자시부터 시작되는데 인간의 시작은 언제 인부터 시작되는 거다 옛날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는 게 그게 인시에 일어나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합이라는 거는 이 세 개야 이렇게 계절의 합이야 이게 뭐예요? 목이고 봄이죠? 이거는 화 여름 이거는 금 겨울이죠? 이 사주 공부를 할 때 뭐 십송도 있고 육신도 있고 격국도 있고 용신도 있고 다 해도 이 자연만큼 중요한 게 없어 우리가 초보자들 이렇게 막 공부하잖아요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이거야 근데 이거 잘 아는다 이 자연 공부 잘 아는다 이거 그냥 툭 해서 그냥 넘어가 본다고 뭐 공부하는 거 막 십송 공부하고 용신에 꽂혀가지고 금생수 뭐 음양 뭐 이게 상생 상극 뭐 이런 거 다 공부하는데 이 계절을 공부를 하려고 그래 이게 가장 베이스잖아 마치 인간이 내가 살아가는데 내 나의 삶의 어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언제 뭘 해야 되느냐 계절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불편해 근데 그걸 공부 안 한다는 거는 정신없이 산다는 얘기야 시공간을 잊고 산다는 얘기야 시공간을 어디서 빽빽 소리가 나 시공간을 잊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명리 공부를 만약에 한다 이걸 모르면 또 오직 못 가리는 건다는 거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응 그 정도로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알잖아 여러분이 그리고 이거 양력으로 얘기가 몇 달 누가 3월이라고 2 3 4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양력이야 그러니까 명리학은 양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 봐 양력이면서 뭘로 봐 절기로 봐야 된다 이런 거야 여기가 5죠 6 7 8 9 10 11 11 11 아까 내 얘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처음 공부하면서 이 베이스가 안 되면 백날 떠들어도 앵무새 같은 행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사주 자체를 응용을 못해 그러니까 반드시 자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연 보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자평진전은 격을 보는 거고 적천수는 물상 음량의 자연의 어떤 물상에 들어간 거고 궁통보관 같은 경우가 자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 나중에 배워 그걸 보통 격부터 배우고 격천수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궁통보관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궁통보관이 그냥 정리돼 있어 가지고 그게 사람 보기 나름이야 또 그게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3대 고서에서 궁통을 배우는 거는 자연을 배우는 거예요 자연을 그런데 그 자연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사람 보기 나름이라는 거지 상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상이 뭔가를 하나 딱 정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버리는 것들이 많거든 목은 나무다 하면 외울 때는 쉽잖아 목은 나무다 하면 그 상을 내가 일으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게 굳어버리면 목 나무 오면 더 이상 목에 대한 상상을 못하는 거야 목은 뭐 새로운 거 산소 같은 거 뭔가 용기 이런 그런 물상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목으로 나무로 가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나무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애우기 그 상을 내가 떠올릴 때는 그게 필요할 수는 있어 그런데 너무 그 상이 굳어버리면 다른 걸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연하게 상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항상 자 그런 부분 자 이게 1년입니다 이게 1년 그러면 여러분도 알지만 2월 되면 3월 되고 3월 되면 4월 되고 이렇게 가죠 이건 뭐야 그냥 시간 흐름대로 가는 거잖아 그죠 시간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 어떤 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냥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 1년 365일 그게 방압이야 이게 본방압 방압 방압 그러니까 방압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건 어떤 거야 다른 얘기로 우리 인간으로 치면 이 방압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가문이다 생각하면 그 가문이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근데 간혹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어쨌든 자연은 순응해야 된다가 아니라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방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방압의 개념은 혈통도 돼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 혈통 가족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선택된 게 아니잖아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그게 방압을 닮았다는 거지 부처님이 봤을 때는 이제 무아인 거지 다 내려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공이야 공인데 인간이 불가해서 고집 멸도라고 있잖아 고거든 고 힘든 거 그 힘든 게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삼합이에요 그러니까 방압은 그냥 순응하는 건데 삼합은 삼합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거든 삼합도 크게 봐가지고 삼합의 원리가 어떤 거냐면 맨 처음 2월달에 태어났죠 2월달에 시작하면 이 2는 뭘 어떤 삼합을 내 이렇게 이렇게 삼합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 맨 처음 시작이 뭐예요 화삼합이네 화삼합 목삼합이 아니잖아 이거 봐봐 인 사 신 해가 있죠 이걸 사생지라고 그럽니다 사생지 사생지에는 미래가 담겨져 있어 이 인중에는 병갑이 있다고 지장 가네 이거 알죠 그럼 병은 미래란 말이야 아니 초봄에 초봄에 지금 여름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거 이해 돼? 이거는 여름에 가을을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가을에 겨울을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겨울에 봄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생지는 앞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뭐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는 현재는 봄인데 생각은 미래로 가 있죠 그런 거라고 그러면 자 이것부터 하나하나 시작 여기는 병화가 미래야 여기는 어떻게 경금이 미래고 여기는 임수가 미래고 여기는 간목이 미래란 말이야 여기는 봉기는 간목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야 병화가 됐죠 그죠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인 오 출 이렇게 시작 그다음에 사 유 축 시작 축 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 글자들 있죠 이 중간 글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지라고 그러는 거야 왕지 왕지면서 시공간으로 치면 현재야 현재 사생지는 미래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토는 사묘지가 있잖아 사묘지는 과거란 말이야 과거 여러분 이 진은 뭐예요 을목이 있고 괴수가 있지 토는 다 빼는 거야 이거는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죠 이거는 신금 정화가 있지 이거는 괴수 신금이 있죠 이게 왜 과거냐면 이 진이라는 거는 삼합의 끝글자죠 수운동의 끝글자란 말이야 그치 수가 끝냄 거죠 수가 끝냄 게 들어가면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수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4월 달이잖아 그죠 그러면 작년 12월 달의 추억이야 이게 작년 12월 달의 과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3월 달의 과거겠죠 이거는 5월 달의 과거겠죠 이거는 9월 달의 9월 달의 과거에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여기 씨종자잖아요 그죠 가을에 씨 해가지고 이게 묻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생지는 미래를 보는 거고 사묘지는 안에 과거가 있는 거야 사생지는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왕지는 현재가 있다 이게 지금 삼합이 몇 개예요? 방합이 몇 개예요? 다 사로 간단 말이야 사로 가는 위치가 뭐야? 음량에서 다시 두 개로 쪼개진 거죠? 토를 제외한 사행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어디 만화 지수화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다 사로 시작하는 거야 주역으로 치면 이게 사가 또 다시 분리되면 어떻게 돼? 팔쾌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그 중간에 자리 잡은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 사상체질 뭐 이러잖아 그런 거야 그게 이게 뭐 혈액형도 똑같은 거야 혈액형도 그런 이치가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네 개 되는 이치거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네 개죠 그 다음에 삼합도 이게 네 개라 그래서 네 개면서 어떤 거야? 글자는 몇 개야? 아니 방합이 이게 글자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모이는 거잖아 여기도 세 개가 모이잖아 여기도 세 개가 모이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도 본, 중, 말이라고 하는 거야 항상 시작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거 이게 3의 논리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3이 항상 뭔가 시작하고 끝내고 변화를 뜻하는 거야 3, 8, 감옥이 여러분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역이에요 역 변화예요 변화 썩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변해야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겠죠? 태양계가 무너지지 않겠죠? 그런 논리야 마치 이런 거야 방합으로 시간은 쫙 가는데 3합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하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음색양사 하듯이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3합은 또 계절을 움직이면서 4가지 운동을 한다는 뜻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원리를 알아야 뭔가 응용을 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 응용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운 보는 거 있잖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언제 망하고 언제 흥하고 원래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면 3합에서 온 거야 3합의 원리가 뭐야 시작하고 왕성했다가 마무리하고 그렇지 그게 1년에 몇 개가 몇 개의 3합이 움직여? 그렇지 그걸 항상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8자에 지지의 4글자가 있죠 그러면 이 4글자의 성향도 그거에 따른 패턴으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럼 만약에 지지 4글자에 3합이 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이에요? 계획이 있고 그렇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렇지 3합은 그런 거야 살아있는 거지 3합이 뭔가 뭔가 이렇게 그게 이제 3합이 도가 지나치면 욕망이 되는 거야 욕심이 되는 거고 그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4주의 3합보다 방합이 우선한다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3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잘나고 사람 잘난 사람끼리 으쌰으쌰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게 3합인데 방합은 그냥 순리대로 사는 거야 옛날에 양반집 그냥 아들로 태어나면 그냥 순리대로 과거 공부하고 과거 급제하고 또 양바로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성향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4주의 3합이면 지루한 걸 못 참겠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어하고 뭔가 목적이 있고 그런 패턴인 거지 방합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유지하는 거 우리가 전통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전통과 개혁 발전 뭐 이런 개념인 거야 3합과 방합 개념이 그거에 어마어마한 힌트가 들어있어요 본질이 그런 거니까 다만 이게 개인적인 나가 아닌 거야 3합과 방합은 어떤 거야 공전한다고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모든 길륭 화복은 어디서 와요 3합에서 와 그러니까 그런 힌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3합이 또 뭘로 또 응용이 돼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잖아 12운성하고 12신살 이게 3합에서 나오는 거야 3합의 본질이 방합이 형성되니까 그 속에 3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속에서 서로 어떻게 잘 살려고 하는 계급이라든지 이런 살림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3합에 의해서 다 분류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주에 만약에 내가 신 내 사주인 경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신자가 있고 정화가 있다 이거 나 3합이 있잖아 사주에 그죠 3합에 있으면 그럼 몇 년도에 변화가 있겠어 지나간 과거로 봤을 때 병신년부터 뭔가 시작된 거죠 내 명예 이게 병신년부터 시작됐다고 내가 그래서 왕성한 건 언제야 신자 그죠 경 자년에 왕성하게 된 거죠 그 올해 진 그 올해가 딱 마무리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을 볼 때 3합이 있는 사주가 사생지 그 3합 글자가 오는 해면 뭔가 변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길룡을 떠나서 이게 3합으로 보는 거야 이게 12운성으로 보는 방법이란 말이야 운을 보는데 운을 보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냐 하면 자연의 운기 자연의 운기니까 내가 자연의 운기를 내 사주에 딱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용심법이 있잖아 그건 격이야 격 그럼 그 격은 어디서 찾아요 월지에서 찾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주어진 환경 주어진 그 사주 만에 주어진 월지 부모의 환경이든 사회의 환경에서 비롯되는 나의 선천적 팔자 이런 걸 보는 거라 그러면 그 용신을 보고 운을 봐서 이 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길룡화복을 보는 거란 말이야 좀 공부한 사람은 힌트를 딱 얻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려면 오래 걸려 그런데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운을 왜 보는지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하더라 이건 이렇게 하더라면 거기에 따라가는 개념밖에 안 돼 쉽게 얘기해서 내가 겪고기 중요하더라 이거야 엊그저께 내가 호인 선생님 강의 보니까 내가 알아 이사주 공간의 서상원이라고 그거는 완전히 격국파거든 자평진전만 드립터 파는 인간인 거야 나도 격국파예요 예전에 근데 그 격국파 중에서도 또 두 개가 있거든 선화고가 해석한 선화고파가 있고 심요첨이가 해석한 완전히 오리지널 자평진전파가 있어 지금 생각하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격국의 본질로 해석해가지고 딱딱 들어맞는 사주들이 있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어쨌든 쉬워 보여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야 이게 다 필요 없다 격만 보면 된다 그냥 격만 보면 이 사람 그릇이 어떻고 이 사람 뭐 어떻고 이게 나오거든 근데 착각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격만 보고 사람 그 팔자에 여덟 글자에 대해서 모든 걸 해결한다고 안 되는 거잖아 상식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격으로 보니까 탁탁 떨어지더라 이거야 뭐 대가리 안 아프게 그 사정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격 보니까 너 뭐 할 것 같더라 사회적으로 어 이러면 됐다 안 됐다 그거 용신으로 보는 거거든 격국으로 그러면 이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아 격국만 공부하면 된다 아니거든 어 누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